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 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반등이 이루어지는 모습이었고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더 분석을 해보고요 복귀하고 그리고 이제 설 이후에 시장에 대한 예상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2600포인트 전일 저희가 유튜브 상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행히 2600포인트에 대한 부분에서 신규매수 및 저가 매수가 정확하게 이제 예측이 성공을 하면서 오늘 반등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조금 움직임이 좀 더 드러났어요 2590포인트까지 일부 하락하는 모습 보였지만 큰 움직임 없이 10시 이후에 다시 한번 더 그 자리를 저가로 찍고 난 다음에 반등을 돌려내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여기서 우리가 조금 특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자 전일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거래량은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거래량 크게 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대금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자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면 결국 이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거래대금이 늘고 있어요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로 거래대금이 많이 늘었어요 이것은 이제 손벗김에 대한 물량이라고 해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대응주 단에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던 물량들이 악성매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물량들이 이제 매도가 나타나고 있고 오히려 하단에서 지금 다시 한번 더 이 정도면 바닥이다라는 심리가 강하게 형성되면서 매수가 유입되는 그래서 오늘 이 2600포인트를 지지를 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타났는데 이는 결국 시장에 대한 추세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추세가 지금 꾸준하게 하락을 해 왔지만 지금 이 추세대 안에서 움직임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이 추세대 안에서 다시 한번 더 상승에 대한 포인트로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에 대한 반등은 상당히 의미를 좀 둘 수 있는데요 앞서서 이제 2700포인트에서 반등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한 번 더 밀려버렸는데 투메에 대한 물량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오늘 돌려냈다는 것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2700포인트 이상까지 배팅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제 여기서 밀려버렸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등 양상도 나타날 수 있는 흐름이 연출될 것이다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는 것이 여기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몇프로 행보내지 조종에 대한 것을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것은 빠질 때 지금 현재 각이 상당부분이 붙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안 좋았던 움직임이 뭐냐 하면 각이 크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러프하게 흐름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는 올라갈 때도 큰 각을 이루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서서히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여기에서 이제 큰 각이 없이 하락을 했지만 여기서 요번에 강한 각을 만들었거든요 하락에 대한 폭이 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반등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V자에 대한 움직임이 형성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전일 조금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런 공포를 조금 극복하면서 매수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댓글에는 대출을 해서 매수를 하겠다는 우리 가족분들의 메시지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런 공포를 위기로 바꾸기 위기를 다시 한번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이 오늘에 대한 상승을 만들어냈고 어차피 다음 주에 우리가 3일 날 시장이 또 시작을 하게 되면 지금은 갭으로 붙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다시 한번 더 떠서 시작을 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인트 자체가 상당히 다음 주 같은 경우에 추가 매수가 좀 힘든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파르게 올라가 버리면 오히려 이제 밀려서 가버리면 매수에 대한 부분을 대응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 가파르게 올라가 버리면 우리가 쫓아가는 추격 매수에 대한 형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포지션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고려해서 우리가 복귀를 해보더라도 전일에 대한 그리고 오늘 오전에 대한 매수는 상당히 좋은 판단이었다 그렇게 지금까지는 자평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밀리더라도 실질적으로 2600포인트가 한 번에 대한 지지가 나오면서 투메이성 물량이 나오면서 손박임이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쉽게 여기서 이제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당분간은 2600포인트를 절대 사수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형성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시장에서 조금 아이러니했던 것이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를 치고 그리고 개인에 대한 매수 그리고 기간에 대한 매수가 들어왔지만 사실 기간이 시장을 올렸다고 하기에는 매수세가 강하다고 보기에는 좀 힘들었어요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앞서서 코로나가 터졌을 때 3월 19일 날 저가를 찍었거든요 이때에 대한 매수를 또 우리가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면요 자 2020년도 3월 19일을 보시면 여기에 움직임을 잠깐 한번 같이 볼게요 2020년 3월 19일까지 바닥을 지금 닫을 때 그때도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어요 그러면 결국 바닥을 닫아줬던 것이 개인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바닥을 닫아줬었는데 물론 지금 여기에 개인으로 잡히는 것이 우리처럼 일반 개인 투자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큰 손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똑같은 형태를 지금 띄고 있다는 것은 저는 지금 현재 2600포인트 전후에 대한 저 자리가 바닥의 구간으로 형성될 가능성도 높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코로나가 터졌을 때 3월 19일 이후에 증시가 올랐던 것이 갭을 통해서 오르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회의 큰 물량이 한번 들어갔었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대금이 늘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여기에 대한 포인트를 해석한다면 다시 한번 밀린다면 그것은 또 다시 한번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쫄지 말자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징적으로 웬만한 종목군들은 다들 반등을 붙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빠진 종목이 SKIE 테크놀로지 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군들이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면서 지금 외국이 지금 연기금이 매수를 했는데 대표님 이게 왜 빠집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간단히 좀 답변을 드리면 지금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이 K200지수에 편입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요 거래소에는 편입이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코스피 지수에는 편입이 됐지만 K200지수에 편입이 안 돼 있는 거죠 대신 시가총액은 2위를 지금 현재 가리키고 있고요 우리가 편입이 되면 이제 종목군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전기전적 K200, KRX300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연기금에 대한 매수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결국에는 우리가 200지수에 편입이 안 돼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200지수에 편입이 되면 인덱스 펀드를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에 대한 비율로 매매를 매수를 해 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른 매수를 한 번 만에 하면 시세에 대한 왜곡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미리 일부 선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연기금에 대한 매수는 단기적인 흐름을 보고 매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긴 흐름 안에서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이라고 본다면 지금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상방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외국이 지금 현재 연기금에 대한 판단은 길게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연기금 매수를 한다고 해서 이 종목이 단기간에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어제 SK증권에서 지금 레포트를 냈던 것도 목표가 49만원이었거든요 지금 공모가가 30만원 이니까 지금 상당히 어중간한 가격대 현재 형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닝드스다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가가 꾸준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 LGL 솔루션도 당분간은 조금은 관망이 된 시선이 유지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오히려 좀 더 추가적인 할인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장기적 관점에서 다시 한번 대응해보는 전략으로 그렇게 꾸며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반등이 다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다행이다 싶었고요 그리고 예상대로 지금 시장이 움직여 있는 바람에 다행이고 정말 또 다시 한번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왔다 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요 끝나면 이제 또 명절인데 명절 다들 잘 보내시고 2월달은 좀 더 좋은 시장의 모습 2월 초에 다시 한번 더 반등을 붙여 내는 모습들이 나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2월달 기대하면서 또 명절 푹 쉬고 명절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즐거운 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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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